이제야 지우고 갑니다. 시작한지 5화나 6화쯤 됐을 텐데 이제야 가네. 진도가 너무 느린 것 같은데 이거. 영상 분량이 1분밖에 안 돼가지고. 아니 근데 말이 1분이지. 저 그거 편집하는데 한 5시간 걸려요. 미친. 그걸 내가 어떻게 3분, 4분 이렇게 올려. 좀 자주 올리려고 생각을 하는데. 아 편집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진짜. 먹을 것 좀 파밍해야 돼 지금. 물론 이 부분은 통편집될 거예요. 연활일 64마리 나오다 왔습니다. 굉장하죠? 시끄러우니까 빨리 갑시다. 오 깜짝! 오 앗. 싸워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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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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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친놈아. 잠만 잠만. 어 잠만. 좌표 좀 찍어놓을게요. 이거 좌표 물어봐요? F2 아니었어? F3 어 어? 야 나 조작 좀. 좌표 어? 나 뭐로 해놨니 도대체? 아니 좌표 어떻게 보냐고. 그냥 아무거나 눌러볼까? F7, F1, F4, F5. 아이 씨. 나 진짜 뭐야? 얘 좌표 어떻게 봐 이거? 쉬프트. 아 쉬프트 아니고. 탭. 또 아니고. F11. F10. F9. F8. F7. F6. F5. 아이씨. 잡혀버린거 포기하자. 잡혀버린거 모르겠어. 아니 아니 돌아. 잠깐만. 어 뭐야. 어 뭐야. 미친놈이 갑자기 때려. 야. 잠깐만 나 갑자기 마크 소리가 안나. 뭐야. 잠깐 뭐야 이거. 멈춰. 그만 때려. 나 뭐 잘못 건드렸니? 마크 껐다 다 시킬게. 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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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